추어탕 추어탕 뭐에요? 추어탕! 추울때 먹는거 추어! 추어! 추울때 먹으래 추어! 맛있지? 그거 여기다 넣어서 그냥 넣어봤는데요? 맞어 거기다가 넣어서 이현아 이거 부추 위에다 그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이건 부추탕이잖아 이건 부추탕 먹고 또 넣어 중간에 이거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래도 너무 많은데? 아니 이건 너무 많아 부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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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부추탕이 나야 그치? 그치? 뜨거워? 맛이 어때? 좋다고 맛있지? 나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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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아 부추 넣어 이게 뭐에요? 위에다가 이게 뭐에요? 이게 뭐에요? 이게 뭐에요? 이거 뭐? 니가 알아서 너 이현이는 아예 부추를 한사발랐어 아 그거 뭐에요? 응? 그거 순대인가? 아니네? 우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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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에요 다 아니야 그래 맞아 그래서 많이 줬어 이현이도 많이 줬어 이현이도 많이 줬어 아직 안 먹었어요 아직 아버님은 먹었어 응? 너네들 취향저격이지? 다대기 없나? 다대기 필요해? 다대기 필요해? 고춧가루 좀 넣어줄까? 고춧가루 좀 넣어줄까? 고춧가루 좀 넣어줄까? 고춧가루 좀 넣어줄까? 아니 이현이 고춧가루 좀 넣어줄까? 젓가락으로 먹을래? 이현아? 감독이죠? 그리고 이따 말아먹으면 되니까 쉬워 wiring 세점 애완의 공부부부 건져줄까? 아우 뜨거워 아, 뜨거워 어떡해. 너무 뜨거워. 괜찮겠어? 엄마, 엄마 특별히 물 따라줄게, 오늘은. 여기도 이빨 조금 잘해. 알았지? 특별히. 저도요. 특별히다. 저도 특별히. 알았어. 너도 특별하니까 내가 온 한 번만. 아이나, 20일만 있으면 너 저기 이빨 나오겠다. 빨리 먹어. 응, 내가 먹을 때 전혀 없네. 미안아, 맛있어? 네. 엄마, 나 또 팔 좀. 아니야, 얼른 추어탕 먹어. 너, 왜 안 먹어? 응. 네가 나한테 안 먹어보겠어? 밥 말아서. 응. 미안아. 미안아, 나 얼굴이 안 보여. 아빠, 빨리 말해 봐. 추어탕 먹을 때는. 응, 먹을 때는. 아이고, 냉동아 미안아, 먹기! 사냥취, 장난치지 말고. 둘redger. 유나. 비둘기, 유나 내봐. 봐 봐! 응, 밥 먹는데 뭐 그런 걸 형내네. 아니 먹어 깍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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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야먹어봐 맛있어? 깍두기 밥은 이따 말아먹을거야? 응 젓가락으로 우거지 건져 먹어 이윤아 소리가 막 그냥 나와? 우거지 먹을땐 소리가 나야되는거야? 깍두기 왜왜 깍두기 이게 먹고 아빠 국물 아빠 국물 그런거야? 몰랐어 엄마도 이거 먹었다 아까 엄청 맛있었어 진짜 근데 너무 맛있어서 엄마가 이은이도 오빠도 형아도 누나도 먹으라고 싸운 거야 근데 진짜 맛있지? 엄마 생각이 딱 맞으려 그래 뜨겁게 먹으면 맛있어 뜨겁탕이네 그럼 뜨겁탕? 아니에요 불라탕이에요 불라탕? 알았어 불라탕 먹어 얼른 네 불라탕 맛있어요 근데 유나 이거 염소전골이 맛있어? 추어탕이 더 맛있어? 둘 다 둘 다 맛있어? 포기할 수 없어? 응 그래도 뭐가 조금 더 맛있어? 둘 다 아니 조금만 더 맛있는 거 둘 다 맛있는데 조금 더 맛있는 거는 둘 다 절대 안 골라 알았어 알았어 이제 이윤이가 좋아하는 거는 첫 번째 하나 둘 셋 말해봐봐 세 개 뭐뭐지? 이윤이가 좋아하는 음식은? 염소탕 염소탕 추어탕 살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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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 살코기 탕 살코기 탕 그거 순댓고기잖아 순댓고기 탕 순댓고기 탕 살코기 탕 순대탕 다 탕으로 끝나 낙지탕탕이 탕탕탕 이윤이는 탕탕탕을 그렇게 좋아하는구나 탕이윤이네 탕이윤 탕후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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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탕후루 이윤이는 아직 한번도 안먹어 아이는도 안먹어봤지 탕후루 응 이거 얼마나 많아 세 달에 의해서 탕후루 나갔는데 이안이도 안먹어봤나 아직? 안먹어봤어? 아니요 먹어 봤어? 네 어디서? 지원이 생일 받지 아 그래 엄마가 사줄게 탕후루 사줄게 탕후루 사줄게 그거 말이에요 꼬치에 과일 차이복 스테키나 딸기 그 블루 다지 포도 같은거 다지 포도 같은거 설탕 엄청 눌러요 설탕 덩어리야 맞아 근데 한번만 사줄게 맛을 그치 맛을 봐야지 그럼 맛을 드는데요 그럼 넌 안사줘야되나? 아니요 아니요 아빠 엄청 맛있었어 안물이 없으니까 완전 꽃미남이야? 네 아빠 엄청 맛있었어 뭐래요 이윤이 아니라 그랬어 네 아빠 어때? 으아 rotations 예쁘지 더 넣을거야? 다 넣을거야 너 밤에 열나서 잠 못 자는거 아냐? 그치? 얘는 이윤아 이윤이꺼는 부추어탕 맞지? 응응 아니야 그럼? 매우탕이야 나 그만 먹고싶다 한번 이거 먹어봐 별로야? 괜찮아 빨리 할거야 별로야? 이게 드나? 여기다 밥 말아 아니 그때 시일에 그러면 내가 고기는 맛있어요? 나이나? 귀한데 이렇게 매운걸 먹어봐 엄마 이거 뜨거탕이 되어봐요 뜨거탕이야? 뜨거 부추어탕 밤에 먹으면 제가 열나서 못자겠으니까 뜨거 그러네 뜨거 뜨거탕 뜨거 뜨거탕이에요 그래 뜨거 뜨거탕 나이나 너 이제 크면은 너 지금 머리 곱슬 대는거 아니야? 부추는 무슨 맛이야? 매운맛 부추가? 아 부추가 살짝 매워? 근데 그렇게 잘 먹어? 응응 세상에 맛있으니까 넣어 맛있어요 그렇다면 넣어서 먹으니까 맞아 이거 이렇게 묻혀 먹어도 맛있어 고기 먹을 때랑 너무 부추다 너무 부추다 너무 부추다 아빠 진짜 아빠 진짜 이윤이가 말할거야 엄마가 넣어줄까? 엄마가 넣어줄까? 엄마가 넣어줘 그러면서 이윤이 뭐해 장난이 지동 데이프 메워항파 이거 메워양파에요 종류를 먹어봐 맛있어? 매워 어때? 맛이? 밥 마르니까? 양파때문에는 매워서 못 먹겠어요 양파만 없었고 구추로 구추만 구추 좀 뺄까? 이제? 응 risk봐봐요 먹어 그럼 응 엄마도? 드세요 아빠 이빨 빠졌어요? 니은이도? 먹어 아빠 십자가 안 보여줘요 여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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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괜찮아 김치 조금 한 거 줄까? 먹어 싫어 나 먹었다고 빨리 안 먹을게 먹어 제발 엄마가 먹어줘 다 먹냐 아니 김희가 안 먹어 제발 먹어줘요 제발요 먹어봐 김희가 더 맛있어? 큰 김치 줘요 큰 김치 줘요 너무 큰 건 또 맵잖아 괜찮아요 그럼 밥을 좀 덮어 엄마 먹어줘 아니야 엄마 먹어줘 엄마 먹어줘 큰 김치 맛있네 밥 밥 밥 밥 밥 김치 들어가니까 더 맛있다 응 응 맞아 밥 밥 밥 더 많이 푸면 맛있어요 그래요? 금방 먹겠어요 금방 먹겠어요 아 매워 어 매워 컸어 다 먹었어 아니 고춧가루가 있어요 다 먹었네 이제 고기 껴서 마셔봤어요 응 이제 다 했어 그만 먹어도 돼 이제 만세해 다 먹으면 이제 만세해 이제 만세해 수업 해도 일단 오늘의 흰if